Q. 왜 안 내? Q. 왜 안 내? Q. 왜 안 내? Q. 왜 안 내?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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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목소리 완전 에뛰데? 저 23살이래요. 23살? 네 어..잠만..소리가 지금 약간..짜는데 혹시 그 무전기로 지금 통하고 있는 건가요? 무전기? 에어팟이요 아..에어팟.. 빼자 안될써.. 컴퓨터야.. 아 에어팟을 컴퓨터하고 연결한거에요? 전화로 할 수는 없을까요? 왜냐면 진짜 이게 90년대에.. 아 소리가 잘 안들리면은 다른 마이크로 할게요 어 그래요 다른 무전기 한번 들어봅시다 빨리 설치.. 요거 하는거야 어 옆에 누구에요? 아 남자친구요 남자친구랑 지금 같은집에 있으시겠다? 아아 결혼할사람이라서 아 결혼할사람? 결혼한사람 결혼할사람입니다 아 결혼할사람 자 남자친구야 어디가 좋습니까? 하나 둘 셋 남자친구에 어디가 좋냐구요? 아니 남자친구 어느점이 좋냐구요? 아 어느점이 좋냐구요? 참 진짜 얼굴에 점이 많은게 좋습니다 아 얼굴에 점이 많은게 달마시아나하고 사귀고 계시는군요 좋아요 그럼 남자친구 별명은 뭐에요? 별명 송어입술이요 송어입술? 송어? 여보세요? 아 이거 저 전화 끊겼구나 벨벨벨벨벨벨 끊겼어 어 목소리 좋아요 좋아요 송어입술? 송어입술? 입술이 좀 도톰해요? 입술이 엄청.. 엄청 도톰해요 어 그.. 자로 재보진 않았는데 2cm 3cm는 돼요 어 행복하겠다 입술 두꺼운 남자가 그렇죠 그렇게 좋다면서요? 어.. 해봤는데 괜찮다 뭘 해봐 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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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봤는데 아 어디서 만났어요? 제가 이제 회사 사람들이랑 회식을 하고 응 집을 택시를 타고 왔어야 했는데 택시비가 이제 만만치가 않잖아요 내가 모르죠 택시비 만만이 자른지 어디서.. 카풀을 불렀는데 어? 이제 그 카풀 기사였어요 근데 카풀 기사가 지배를 안 가고 갑자기 이상한 데를 가가지고 거기서 첫 만남을 했다는 거예요? 카풀 기사.. 아니 아니요 그 제가 친화력이 되게 좋아서 같이 차 타고 집에 가는 길에 아 친구 하실래요? 이러면서 그렇게 하다가 이제 선유도에서 세웠고?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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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아니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남자친구가 있었고 있었다고 있었는데 친화력이 좋아서 친구 된 다음에 그 당태에서 거기서 첫 만남을 했다고요? 아니요 아니요 친구처럼 지내다가 아 친구처럼 지내다가 어 연락하면서 네 네 제가 헤어지고 이제 같이 월미도로 갔는데 그 전기 스쿠터 있잖아요 그거를 탔는데 제가 차에 갖다 꼴아박아가지고 얼굴이 반쪽이 날아갔었어요 그럼 지금 얼굴 반쪽밖에 없어요? 반쪽 제가 만들어서 붙여놨어요 아 그러니까 얼굴에 흉터가 남았어요? 네 남았어요 아 그때 이후로 그 남자친구분께서 좀 지켜줘야겠다 좀 그런 아 제가 협박했죠 어 내 얼굴 어쩔래 막 이렇게? 네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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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얼굴에 흉터가 좀 많이 깊나요 지금? 깊어요 하나는 괴사가 될 뻔했고요 볼이나 이마 같은 데에 이제 흉터가 남았으면 상관이 없는데 눈꺼풀이거든요 아 아 좀 치명적이긴 한데 진짜 어 그래도 아 승헌씨 되게 착하다 보통 그렇게까지 나몰라라 하는 나쁜 놈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나를 책임에 만지면은 네 얼굴도 똑같이 만들어버리겠다고 하고 이제 만나고 있습니다 뭐야 이거는 그러면 감동 스토리가 아니라 협박 스토리인데 경찰에 신고하셨나요 승헌씨? 경찰에 신고하셨나요? 제가 시온님을 네 오빠 때문에 알게 됐어요 아 그래요? 네 어쩐지 미남일 것 같더라 아 근데 전 진짜 축하드립니다 일단 좋은 사람 만났고 아 감사합니다 목소리 들어보니까 이 여성분도 성격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요 어떤 얘기 좀 사설이 좀 길었죠 여러분들 그 어떤 내용일까요? 아 이거는 저희 승헌오빠 말고 저희 친오빠 얘기도 있고요 어 친오빠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네 제가 겪은 것보다 저희 오빠가 겪은 게 더 스펙타클한 게 많아가지고 대부분 저희 오빠 얘기예요 아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오빠한테 아 저랑 그나마 접점이 있는 얘기를 오늘 하려고 합니다 아 오케이 그러면 사연이 좀 많이 있다는 얘기죠? 너무 많아가지고 그거는 이제 차근차근 얘기하려고 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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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좋아요 좋아요 그러면 그 장기 계약 한번 하시죠 아 좋죠 좋죠 카톡 아이디라도 뭐 어 네 연락처랑 그 다음에 그 네네네 아 카톡 아이디를 주소도 보내드릴게요 아니 주소는 됐어요 김포 그 결혼식장 전 못 가고요 네 닉네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거 똑같이 하실 거예요? 아 네 똑같이 해주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라루루님의 사연 한번 저희가 제가 사진 하나 보내드렸는데 아 네네네네 네 어 잠시만요 라루루님의 사연을 메모리 소스가 부족하다고 안 된다고 그러네 잠시만요 이거를 배경화면으로 쓸게요 좀 이상하게 그려가지고 아 이상하게 그리진 않았어요 이상이에요 그냥 자 그러면은 이야기 시작하니까 바로 시작해 주면 돼요 이제 이건 저희 오빠 얘기인데 저희 오빠랑 저는 이제 학교 때문에 따로 살고 있었어요 저는 엄마랑 살고 오빠는 이모랑 살고 있었는데 이모 집이 되게 넓거든요 그래서 아파트 한 동에 1호 2호 이렇게 밖에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오빠가 학원이 끝나고 집에 왔는데 이모도 없고 혼자 있었거든요 그래서 방 1에서 이제 밥을 먹으면서 TV를 보고 있었는데 경비실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받았는데 좀 조용히 좀 해달라 이렇게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아 저 방금 들어왔는데 무슨 소리냐 이렇게 말을 했더니 민원이 계속 들어와서 좀 조용히 좀 해달라 이러고 끊었대요 TV 소리가 그렇게 큰 것도 아니고 그때 당시에 TV 소리가 한 3, 4 정도였다고 해요 그래서 아 잘못 걸려온 건가 보다 하고 이제 다시 들어가서 밥을 먹고 있었는데 다시 전화가 와서 방금도 전화 드렸는데 좀 조용히 좀 해달라 이렇게 또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아 저 온 지 30분도 안 됐고 지금 TV 보면서 혼자 밥 먹고 있는데 자꾸 무슨 소리 하시냐 이렇게 말을 했는데 아 이상하다? 아니 거기에서 자꾸 의자 끄는 소리랑 여자애들 웃는 소리가 계속 들린다 이러면서 민원이 자꾸 들어온다고 좀 조용히 좀 해달라 이렇게 하고 또 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빠는 그 전화를 뒤로 하고 무서워가지고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 전화가 한 10시 11시 정도에 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당시 제가 중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전화를 받고 제가 오빠 때문에 겁이 없거든요 그래서 오빠가 나 지금 방금 집에 들어왔는데 경비실에서 조용히 좀 해달라고 전화가 왔어 근데 나 방금 집에 들어왔고 혼자 있는데 조용히 하래 이렇게 전화가 오길래 제가 오빠 방 베란다에 망치 있잖아 그거 들고 있어 이러고 끊었는데 이제 오빠가 제 말을 듣고 진짜 망치를 갖고 와서 그 방 밖으로 못 나가고 방 1에 망치를 들고 가만히 앉아있던 거예요 문 닫으면 이제 막 뛰어올까봐 닫지도 못하고 그냥 망치 들고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영화 숨바꼭질 같은 데 보면은 집에 숨어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오빠가 아 혹시 그런가 싶어서 거실이랑 부엌이랑 다 가봤는데 없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다시 방 1로 와서 어떡하지 아 진짜 X됐다 X됐다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러고 있는데 누가 초인종을 누른 거예요 그래서 열었는데 어떤 아줌마가 아 저 밑에 집 사람인데 뭐 여기 파티예요 생일 파티예요 이렇게 물어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빠가 아니요 저 지금 혼자 있고 여기 좀 보시라고 들어와서 보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아줌마 입장에서는 어떤 웬 건장한 체격의 남자가 계속 들어와서 보라고 하니까 무섭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밖에서 훑어만 보고 없네요 이러고 내려갔대요 근데 오빠 집으로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 이유가 오빠 집이 1202호였거든요 1202호는 노부부가 살고 있고 1201호에서 민원이 들어오고 1201호에서는 빈집이고 그러니까 쿵쾅대는 소리는 오빠 집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아줌마가 가고 오빠가 이제 너무 무서워서 방에 있는데 아 그래도 이거는 자세하게 둘러봐야겠다 이러고 하나씩 이제 불 켜면서 오빠가 막 소리를 질렀대요 나와 이러면서 근데 거실에 가도 부엌에 가도 방 위에 가도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방을 안방 문을 열려고 했는데 안방에서 의자 끄는 소리랑 여자애들 웃는 소리가 막 들리더래요 그래서 오빠가 문 열기 전에 오빠 친구 중에 수진이라고 있거든요 그 수진이가 오빠 집 비밀번호를 알아서 아 수진이가 친구들을 데려와서 지금 술을 먹나 보다 이러고 열었는데 그 웃음 소리가 문 염과 동시에 끊긴 거예요 그래서 오빠는 아무도 없으니까 너무 무서워서 이제 방에 호다닥 들어와서 문 잠그고 이모한테 전화를 해서 나 지금 이러이러한 상황인데 좀 빨리 들어와 줄 수 없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기다렸대요 그러고 한 20분 있다가 갑자기 경찰이 오더니 집 수색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막 수색하는데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오빠는 이제 앞에 빈집도 있고 거기에서 이제 애들이 술을 먹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빈집에 가봐도 애들은 없었고 아무도 없었고 오빠 집에서 밖에 날 수가 없었던 건데 아무도 없었던 거죠 얘기는 여기서 끝났습니다 아니 그거 친오빠 아직도 그 집 살아요? 아니요 여기 말고 이제 이사를 갔는데 여기에서 안 좋은 일이 되게 많았어가지고 태어난 일이 여기에서 일단 많았고요 오빠가 이거 말고도 되게 스펙타클을 한 일이 많았어요 안방에서 막 여자들끼리 끼얹고 웃고 따들고 놀다가 문 딱 여니까 아무 소리도 안 난다 귀신 들린 집밖에 없는데 저도 이 집에 많이 갔었는데 살면서 처음으로 가위를 눌린 집이 여기였어요 아 구미가 남긴다 혹시 여기 구미였나요? 제보 진짜 많이 들어와요 여러분들이 흉가라고 하면 버려진 집이 흉가라고 생각하기 일쑤잖아요 아니에요 사람 살고 있는데 진짜 많아 지금 흉가를 집값이 지금 누르고 있다니까 이게 제일 그나마 덜 한 거고요 이것보다 더 한 일을 좀 많이 겪어요 송아 오빠도 제가 무서운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오빠한테 이제 무서운 얘기를 많이 듣는데 이게 제일 무난해요 그 XXX에서 또 비슷한 사연이 하나 있었거든요 여성분인데 여성 혼자서 오피스텔 원룸 이런 식으로 사는데 빌라처럼 생겼는데 오피스텔 조그만한 거 있잖아요 거기서 사는데 자꾸 화장실에서 여자 3명이서 얘기하는 소리가 들리길래 이사 온 지 한 6개월 지나서 막 얘기해서 들리길래 처음에 너무 무서워가지고 화장실 배관 타고 소리가 올라오나 하고 계속 거슬리니까 계속 살다가 그래서 문을 열고 귀를 기울였는데 갑자기 막 여자들이 웃는 소리 들리다가 야야야 잠깐만 얘 들어왔다 이러면서 아무 소리가 안 나더래 그때부터 소름이 이제 쫙 돋는 거야 그 사람 그걸 제보했는데 이걸 내가 영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패스했던 경험이 있는데 XXX 이런 이야기들도 좀 되게 많이 사연 왔었어요 그래서 기억이 나는 거야 저희 오빠가 겪은 짧은 게 하나 더 있거든요 그거 하나 말씀드려도 될까요? 좋죠? 네 그럼 바로 시작합시다 오빠가 오빠가 여기 이 아파트는 아니고 다른 이제 혼자 살 때 원룸이었는데 오빠가 403호였대요 근데 그 빌라가 일반 빌라들은 이제 정갈하게 이렇게 맞춰져 있잖아요 문들이 근데 거기는 문들이 다 마주보고 있는 형식이었대요 세모나케 이렇게 1호 2호 3호 이렇게가 마주보고 있었는데 오빠가 원룸이었는데 중문이 있는 원룸이라 이제 중문을 항상 닫고 자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쿵 쿵 쿵 하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오빠가 이제 잠에 되게 예민해서 짜증나가지고 이제 깼는데 잠에서 이제 막 깼으니까 아씨 뭐야 이러면서 이제 앉아가지고 가만히 소리를 듣는데 중문 밖에서 나는 소리더래요 그래가지고 어? 밖에서 나네? 이러고 중문을 열고 그러면 안 됐는데 이제 현관문을 열었는데 웬 피떡이 된 여자가 오빠 문 앞에 계속 이렇게 머리를 박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빠가 누구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여자분은 이제 말 없이 계속 머리로 박고 있었고 그 옆에 집에서는 궁금했는지 문만 열고 이렇게 보고 있었고 그래서 오빠가 이제 대답도 없고 하니까 짜증이 나서 아니 누구시냐고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 여자는 1분가량 머리를 계속 박다가 밑으로 내려가더래요 그래서 아 뭐야? 이러고 이제 문 닫고 다시 자려고 했는데 또 이제 경찰이 와서 집 앞에가 막 시끄럽더래요 그래서 뭐지? 이러고 이제 문 열어서 봤는데 그 피떡이 된 여자가 402호로 들어가더래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했는데 남자친구랑 싸웠는지는 뭔지는 모르겠는데 403호랑 303호랑 203호 이렇게 계속 가서 3호마다 계속 머리를 박고 있었던 거죠 그런 짤막한 썰이 또 있었습니다 어? 귀신이 아니라 사람이었네요? 네 사람이에요 근데 그 와중에 그 119에 신고는 안 해주고 당신 뭐냐고 소리 지르고 그냥 들어가신 거예요 오빠는? 네 오빠도 만만치 않게 저랑 비슷한 이제 제정신 아닌 사람이라서 오 좀 피떡이 됐으면 뭐야 뭐야 어떻게 된 거야 119 신고하는데 친오빠는 뭐야 미친년 아니야 문 딱 닫고 들어가서 전 이야기도 좀 그거야 그 뭐지 자신이 혼자 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밑에증 아줌마가 올라왔는데 자기는 망치 들고 숨어있다가 망치를 뒤로 숨기고 아줌마 들어와 보세요 아무도 없다니까요 이렇게 얘기한 상상만으로 보면 서로 위험한 사람들 아닙니까? 아 그쵸 오빠가 더 위험한 사람이 된 케이스인데 오빠가 저보다 진짜 더 한 사람인 것 같아요 뭔가 되게 단면적이신 분이 망치를 들고 아줌마 보고 들어와 보라 아무도 없는 집에 네 그 망치는 제가 들고 있는 애들 그 후 나중에 망치 뒤로 숨기고 아 들어와 보세요 아무도 없다니까요 이러고 있을 거 아니야 끼이이이이이이이이 왜요 아 상상을 해봤는데 진짜 너무 무서운 거야 그 오빠가 근데 아줌마 입장에서는 이제 웬 권장한 남자애가 뭐라고 하니까 어우 무섭지 더 무섭지 망치 뒤에 뭔가를 뒤에 숨기고 있는데 들어가서 첫 번째 썰은 아직도 저랑 오빠랑 지금까지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에요 아 그 경찰이 올라왔다고 그랬잖아요 네네네네 첫 번째 이야기 때 그 아줌마가 들어가서 딱 이렇게 훑여보다가 망치보고 신고한 거 아니에요? 아... 오빠가 품에 잘 숨기고 있어서 적히진 않았을 거 같아요 틈이랑 사람이라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사연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도 사연 가능할 때 바로 디스코드에 남겨주세요 아 네 저는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요 네